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국경선에 있는 야만인들 싹 다 밀고 있습니다. 명백구네? 이거를 두번 쳐때려야돼? 길을 비키세요. 에? 네팔 뭐야? 아니 메와르자 힌두교의 반란인가? 9만천인데요? 티무르 13만. 이게 킹두교인가? 고원. 들어가지마. 저건 좀 아닌듯. 저건 좀 아닌듯. 됐고. 평지. 유목민들 평지라가지고 개짜증나네. 진짜. 졸라 아프네요. 졸라 다콤하네. 교환비 봐보세요. 졸라 아파. 이딴 새끼들 상대하는데 너무 많이 죽어요. 창. 개투기류. 22. 괜찮겠지? 고원? 오히려 좋아. 고원이 차라리 날 때 쇼크 데미지 없어가지고. 고원이 차라리 날 것 같아요. 싸우는데. 그쵸? 고원이 나아. 차라리. 평지보다. 그리고 티무르. 무능한 티무르 왕. 유목민들 싹 다 밉시다. 그냥. 유목민들만 없으면 나 편해. 대출. 4개죠? 여기서 늘리지마요. 천명 떨어져요. 됐고. 정부. 할 줄 없으면 법원 올려주고요. 서나라 분리주의자. 이 새끼들이 아직도 중화제국의 천자를 인정을 못하는 것인가. 차가타입 부탄? 얘 부탄은 어떻게 먹었냐. 아이씨. 지랄. 50점. 명나라. 우리 여기 있다. 명나라 영토만 일단 싹 다. 중국 영토만 싹 다 먹으면 요새 졸라 만들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졸라 관리하기 귀찮다. 우리 또 이제 그 뭐냐. 그 부패도도 그런 것도 싹 다 관리해야 돼. 부패도도 관리해야 되지. 뭐도 관리해야 되지. 관리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어허. 무슨 특권이야.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면 지가 다 옳은 줄 알아. 잘못된 거는 지적해주고 잘한 거는 잘했다 말해주고 그게 죽으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됐고 15% 무협력 돈이나 버리자. 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산지 페넌트 오히려 좋아. 유목민들 다 조질 수 있거든요. 일부러 프로빈스 하나 남기겠습니다. 차가타입 다음 전쟁에 조져버리게 그냥. 전주 사원 100가지 올린 다음에 하는 게 좋다 하던데 사람들 말로는. 제가 중국을 잘 안 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몰라요. 내각 대학사는 우리 정부의 중요 조정 지책이며 다른 행정기관들보다 제도상으로 낮은 품계에 있지만 그 역할은 따라 다른 통치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새 활동적인 내각 대학사는 정부 모든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부를 담당하는 상서보다 높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암내로 하나 하세요. 98. 개토기로 가겠습니다. 그냥 100 찍고 개토 갈게요. 개토 뒤로 가면 한번 좀 쉬어야 돼요.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메아르 씨 이 새끼 뭐야. 뭐하는 거야 저 개새끼 저거. 자원프로 차가타기 캄 네팔. 와 비자나갈 농맹이네 비아르. 무시 거의 미친놈이네 저 새끼도. 정부 조지 성장. 월별 자치도. 아 근데 밸런스 마칩시다.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좀 골치 아파요. 아 이 새끼 뭐야. 야르칸느. 독립했어? 거기 중국 땅 아니니? 우리 땅 아니냐 거기? 오히려 타카 차가타기 먹으면 차가타기 많이 먹으면 좋아요. 우리 저한텐. 얘 종교 이슬람 아니잖아. 탱글이잖아. 어그로 안 끌리고. 그 벵갈 새끼는 조지겠습니다. 그냥. 호랑이 새끼. 그냥 이빨 뽑아버리겠습니다. 진나라 양나라. 이 양생 다리구. 데리구. 싹 다 밀도록 하죠. 어우 근데 뭐야 이 새끼. 36,000 실화냐? 아무리 아주 어렵이라 해도 36,000은 좀 아니지 않나? 됐고. 얼마에요? 417. 올릴게요. 테크 비용 싸다. 타이 위안. 컷. 진나라. 우리 코 박혀있네. 오 코 주구나. 달달하네. 좋네. 친절하네. 좋네. 불만 있으면 말하세요. 들어줄게 내가. 여기 왜 코 안줘요? 100 됐죠? 킹토기로 가겠습니다. 개혁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냥. 양나라. 양나라. 수도 가우다 아닌가? 어딨냐 너 수도. 가우다지? 딱 기다려 이 새끼야. 까이뻥. 은둔의 왕국. 됐고요. 직할 찌냐미. 와 인력 졸라 갈린다 진짜. 뱀과 호랑이. 우리 호랑이 이빨을 어떻게 뽑아줄까요? 뭐 있냐 너? 독립하였나라? 있을텐데. 우리 싸 왜 이렇게 짝냐. 그냥 처먹어야 되나 이 새끼? 무역회사 뭐야 이거. 또 어디서 하나 났어. 시안. 싹 다 땡겨 그냥. 묘. 이. 장생. 너희도 코 있지. 명분이네요 이건. 클라임이네. 왜 명분이요. 차크타이 조건국이야? 오히려 좋아. 시전 리테스 하실 때까지. 까이뻥. 됐고요. 양컷. 코어. 코어나본데? 아닌데? 코가 안 박히냐? 먹으면 코어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오우 나이스. 하긴 먹으면 코어지. 됐고. 호랑스. 호랭스 어떻게 해줄까 내가. 우리 친구. 다음번에 봐요. 다음번에 재밌을 거야. 그리고 차카타이 그. 오일아트야. 전쟁 빨리 빼라. 나 바쁘다. 내 시간을 지금 낭비하게 하지 마라. 얘네들 할 때 동안 저는 그냥 거기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는. 그. 묘이. 데리고. 싹 다 밀겠습니다. 다이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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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군수 공장이 사람 좀. 좀 뽑고요. 양은 안 찍어가지고. 양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심지어. 하필 왜 내가 유로파를 할 때 너프를 먹냐. 내가 할 때 너프를 먹어. 조세무역. 조세나 무역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빨리. 인도 차이다 반도 20년 안에 밀겠습니다. 인도. 벵갈 호랑스. 421이거든요. 섭정 빨리 끝내라. 불만도 올려가는 새끼 저거. 아 나는 끝내고 싶어 이놈아. 니가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먹어. 니가 많이 먹어야 된다. 얘 때리고 추천 리셋해가지고 또 들어가면 되니까. 전문성 나이스. 고맙고요. 그럼 되지. 뭐 굳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때릴 필요 없었네. 급하게 갈 필요도 없었다.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이제 튜토리얼이야. 사실상 유로파. 이제 튜토리얼인데 뭐 걱정합니까. 지나치게 많은 종이 회수. 재고 공전은 지나치게 많은 시중화폐가 발행되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돈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전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회수에 대한 하지만. 문제는 얼마의 돈을 회수하냐. 금리 인상하고. 국채 발행했던 거 싹 다 회수하세요. 그냥. 테이퍼링 세게 하겠습니다. 그냥. 테이퍼링 해.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 뭐 영란은행인가? 우리 영란은행. 아 씨발. 좆다 뺐네. 기브앤테이크 해봤는데. 됐고. 아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군대가. 뭐야. 아니지. 난 코올리션 들어왔는 줄 알고. 우리. 숲. 얘 이름 뭐였지. 어떻게 반응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나 진짜. 너 7호 갈 뻔했어. 시대간 전파속도. 능력주의 2.2. 2.75. 돈 한 달에. 그냥 벌어들이는 게 돈이고요. 명 5.1하트. 내가 내 땅먹게 됐는데. 왜 방과 동맹이 들어오나? 5.1하트야. 그리고 너. 좀 나댔다? 어. 아 상실했어? 창. 쭈꽃 통일. 아 깝이 시전이었네. 깝이 안되네. 어. 자기 판매. 남아 돌죠? 포인트 남아 돌아요. 사실상. 개발 투자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것보다 더 저렴했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제가. 제가. 조선했던 거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개발도 비용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8인가? 10이면 개발도 올리셨었는데. 어. 개발도가 좀 많이 비싸네요. 됐고요. 난징 영국탑. 불만도. 시대관 수용 비용. 전파 속도. 능력주의. 또 뭐 하나 있지 않았냐? 3개일텐데. 그리고 이게. 위신 조화량. 어. 조화량이네. 조화량은 못 참죠. 이거 돈 써서 올리겠습니다. 조화량이 중요해요. 어. 그리고. 이슬람 조화 가고. 안정도도 올리긴 해야겠다. 좀 플렉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화가. 뭐다? 0.77. 이거 2단계까지 올려야겠다. 됐고. 쩡두. 아니 씨앗이 왜 이렇게 빠져. 그만 좀 빠져. 사람 귀찮게 지리. 4,000. 돈도 없는데 지금. 지리인. 신호 청두. 아 여기도 우리 땅이야? 내가 얼마나 땅을 먹었는지 모르겠네. 어 내 돈. 돈. 돈 갈렸네. 됐고. 어. 옆 상 땅 땅겨. 서안? 아. 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연 우린 수도를. 한성에서. 북경으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 남경. 서안. 근본. 지키겠습니다. 한성에 남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조선입니다. 저런 거까지 다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행위. 하지 맙시다. 빨리 끝내라. 차가 타이야. 일단 이 새끼 조질께요. 건방지게. 니가 뭔데? 새로운 황. 왕조. 번영도. 안정도. 갈 만한 거 없나? 조치. 조건과 비용 절관. 정부 지역. 정부 개혁 도지. 인구 조사. 코어 비용. 개발 비용. 아. 이게 있었네. 함선 내구성. 무형력. 고병 전투력. 요새 방어. 20까지지 않나? 20까지네요. 몇 년? 10년인가 이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10년인가 20년인가 할 텐데. 어. 코어 비용. 개발 도비용. 55년. 10년에 한 번씩이네요. 얘가. 7.5. 벵갈. 마탱이 나가는 중. 다음은요. 빨리 행정 갑시다. 여러분. 행정이 시급하다. 코어 비용. 졸라 빡세다. 우리 통치 역량 몇 지냐. 1,365. 그래도 우리 천자제국이라서 400 올라갔습니다. 어. 야르칸니요? 팀으로? 들어와 쉐끼야. 너. 중화제국 땅 없니? 아쉽다. 야르칸니부터 그냥 뺄까요? 너 300 안되지? 너 300 때문에 골치 아프다. 불만도 용병 인력. 쇼크. 어딜 감이 쳐들어와가지고. 돌아가세요. 돌아가. 돌아가. 카슈 가르겠죠? 딱 바로 수도. 아. 얘가. 뭐야. 뭐가. 빠각하는 소리가 났는데. 기분 탓인가? 아. 니. 너지? 72.5? 산지. 수비 성향 증가. 힘의 왕자. 뭐야 저거. 저. 배워망록한 새끼 저거. 너 유목민이냐 설마? 에미루구. 아. 다행이다. 유목민이 살짝 골치 아플 뻔했다. 내가. 영라동맹. 6Q. 699. 근데 여기 왜. 호치민주화가 왜 여기 있어. 소장농사의 불만. 돈 때울게요. 이 새끼들은 뭐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정. 192칸. 군대가 저거. 국가 규모에 비해서. 용병 굴릴까? 아. 우리. 우리가 용병을 굴려야 되나. 참 애매모하네요. 솔롱. 아. 진짜. 졸라 귀찮다. 세금호. 공장. 공장. 아니. 공장을 이렇게 지으래? 하간. 어딘데. 여기. 국경 밑에. 무슨 공장 지어줘. 0.5. 주의의의사당. 최소지역자치도. 통치비용. 오. 이런게 있구나. 어. 주의의의사당이. 중요한거구나. 주의의의사당. 아. 지을 수 있을거. 다 지워야겠다. 나중 내가 보면. 통치량 줄여주네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그거 있거든요. 얘. 뭐냐 얘. 여기 뭐 하나 있는데. 기분탓인가. 봐 볼게요. 일단. 오일아트. 지옥으로 보내주고요. 104 명 차가타이 불만 있으면 말하세요 카슈가르 되고요 야르칸는 22000 안빠지네 이 새끼들 인력 졸라 갈려 여기 갈때마다 순다 브루나이 람반공학 멸망 야르칸는 야르칸는 화피로 빼고 그 다음에 티무르가 얘 때릴까봐 걱정되네 뭐 티무르 족밥이긴 해요 뭐 개나서 양을 찍었거든요 왜 양을 찍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뭐 나야 양을 찍으면 고맙긴 하죠 여기인가 어디 지역점명이야 양하에르 여기구나 여기구네 여기네요 어차피 가야되긴 하구나 됐고 우리 몽골좌 공성시켜주고요 이렇게 영토가 커져도 인력이 부족할 줄이야 오스만 투르크 새끼 투르키의 선생님 우리 확장소도 따라오는 거 실화이야 진짜 졸라 무섭다 그냥 화피로 빼줄게요 귀찮으니까 사과타 여기 남아있네 됐고 군대 보내주고 우리 왕씨 보내주고요 집 가고 충성도 44 0.2 군대 좀 빼주고 보급한계가 왜 이렇게 낮아 뭐야 이거 연주로 가야겠다 보급이 너무 낮아요 거부선 추랑밖에 없어 거부선 추랑 사실상 쓸데없을듯 그만가 새끼야 그만 도망가 힘들어 죽겠네 이 새끼는 또 왜 아무것도 안하냐 뭐냐 저 아이누새끼 뭐라도 해 뭐라도 하란 말이야 얘 여기 솔롱인가 얘 얘가 솔롱 같은데 안보이는 미지의 나라 캄 인본 마렵다 와 진짜 인본 찍어버리고 싶네 36점 조화진행도 69년 0.76 빠지고 있고 카잔 좋은 손이 침물되다 주광에서 1548년 상당장의 세금을 싣고 돈세 배가 아 그 조세 세금 그 거둬돈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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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가라앉은 거네 인플 내려가거든요 아 돈 많은데 그냥 바를게요 우주백은 어쩌다 이렇게 망했냐 우주백이 주로 아 오일하트 먹던데 오히려 우주백이 망했네요 신기하게도 이거 언제 되냐 조선 권역에 8 이상 개발 또 10만 보유 공장 조선 공장 졸라 올려야겠네요 바보자 우리 조선 0.3 주의 의사당 13 9 하나만 올리면 되네 주마다 개꿀이네 그건 진짜 좋다 주의 의사당이 이게 진짜 좋네요 통치 비용 10 10 10 어 증가 마이너스 10이지 줄이는 거지 어 감소라 적어야지 증가라고 하니까 헷갈렸네 설마 어 증가되나 족됐다 생각했는데 아니지 어 오스만 와 점점 커져 얘 개무서워 우리가 저쪽 갈 때쯤에 뚜렷기는 어느 정도일까 33만 그리고 그때랑 군대 차이 크게 나진 않고요 다행인거는 종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데우스불트 때문에 데우스불트 때문에 종교 이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 뇌물 부패도 이웃간의 믿음 주의집이 절감 야인여지 분리주의자 8년대 잡아주고 의병 우리보다 센 나라 명나라 오스만 같은 나라 빼고 없을지 사실상 에스파니얼도 커지고 있고 프랑스 폴스카 모형제국 포르투갈 티무르 근데 이게 그거 적용된거 아닌가 이거 적용된 점수 아닌가 잠시만요 봐볼까요 아니네 개발도구나 무역 주정 장사의 장사의 해상 무역기간 장사인데 무역기간이야 어쨌든 철폐 하세요 영상 끊어가도록